아 여기 지키고 있네 3거리 아 그래요? 네 잡으면서 가야겠다 네 와 근데 이게 안 보일 수가 없는데 원래 세 개나 있으면 그럴거지 어? 찾았어요? 아니요 못 올라가세요 아 네 어떡하지 이거? 못 올라가는데 아 그 의심 가는 곳인가요? 아니요 의심 1도 없어요 여기 지금 한 명이 찾았다고 얘기 왔어요 선생님 아 그래요? 네 그거는 처리하신다니까 처리하신다니까 하나 일단 찾았다고 돼있습니다 이게 그냥 클릭만 하면 끝나는건가요 그냥? 클릭만 하면 오케이 아마 게이지가 차겠죠 아 찬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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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네 게이지 무게정렬 와우 아 씨 경비도 하는데 어떡하지 이거 클릭 아무나 해서 상관없는거죠? 기따 그래 대인자 아무나 오케이 전원 연합알림 쓸게요 여기 전원 기안해 저거 막아 일단 막아 나파 오디요 위치 어디요 네 accident 엏헤енсksi 전원이 이동해 일단 막아요 전원가서 막아요 인장변신하세 아 시압변신 하세요 시압변신 시압변신 저기인지 아닌가 오는 길인지 모르겠어 일단 거기에 깃발이 있는지 확인해 봐요 제가 찍은 위치에 깃발이 있는지 확인해봐요 여기 있어요 있어? 네 오케이 거기로 전부 이동해요 거기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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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어떻게 생긴건지 보자 깃발 지역은 그 공지에 나와있어요 어떻게 생긴건지 산적 많거든요 아 공지로 보라고요? 아니 실물을 보고싶어요 일단 막고 저길 무조건 막을게요 일단 일단 한번 막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기인 신분을 찾아주세요 아 나는 활동이니까 좀 찾겠다 이러신분은 탈성이므로 찾으세요 탈성이므로 찾으세요 탈성이므로 찾으세요 어? 탈성이므로 찾으세요 어? 탈성이므로 찾으세요 어 다 쏘이신 얘기네 어 다 쏘이신 얘기네 오케이 치코님 그 멜멜 아이디 붙고 한번 해봐주세요 오케이 자 위치로 가서 일단 예스 가져갔다고? 어딨어 푸화 잠아 여기 없는데 깃발이 kier 아 하나 더 찾았다요 저기 네 반복 여기 잡았나봐요 여러분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요거는 마족이 졌네요 아쉽기도 빨리 찾지 못한거니까 이벤트 즐겁게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전족이 3개 다 먹었나요 지금? 네 다 먹었어요 어 빠르네 네 갑니다 이대로 그냥 갈게 스마일 보세요 스마일 수신장 파티 이거 잡아놔야되요 지금 여기요 연합창 여기 여기 잡아놔야되요 한 마리 잡았고 밀고 와야되요 긁으면서 와야되요 밀고와요 저기 있어요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고고 밀고와요 밀고 밀고와요 밀고 밀어주세요 여기 앞으로 좀 오세요 여러분들 뒤에 계시면 안되요 이거 밀어야되요 수호신장 이거 수호신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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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곳에서 모여서 가야될거같은데요 신장만 좀 살짝 살짝 때릴게요 한만 더 패면 오케이 나이스 이것도 수호신장 하나 더 밀어놔 아이고 고만 빨아 죽었다 전원 일로 오세요 이제 이동 자 천족들 이제 밀게요 네 여기 앞에 밀게요 여기 앞에 내 파티 정도 자 한번에 오세요 대기 대기 여기 대기 천천히 계속 짤리지 말고 1번 작전 잘 쪘네 여러분 닭 좀 보지 마시고 스마일 이거 따로따로 밀면 될 것 같은데 계속 숫자 줄고 있어요 네 아 얘네 지금 끌고 갔어요 아 오케이 이거 뒤에 빨리 잡아놓죠 그러면 네 자 오세요 오케이 자 이제 박보스 인원 체크 다 오셨죠 고고고고 출발 자 고고고고고 여러분 고고고고 에 고고고고고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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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 여러분들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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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들어와요 들어와요 여러분 아이고 아 직접 안되 오 소프다이스 오케이 오케이 자 밀어요 여러분들 밀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들어와 봐 들어와 봐 들어와요 자 1번 하나씩 오케이 자 하나씩 하나씩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밀리는게 아니야 이면이 없는거야 야 자 일단 밀어보죠 하이피 있는게까지 하고 피 잘랐고 잘하고 계세요 하하핳핳핳 야 드러움 너만 들어움 너만 내려가시오 발론 피가 이지 못허라고요? 가시오 가시오 피를 어찌오 네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만 더 밀고 결정해보죠 근데 확실한건 우리가 인원이 어급증해요 오케이 여러분 여러분 저를 욕하셔도 되요 이제 해산하세요 여러분 해산하세요 죽지마 가서 죽지말고 죽지말고 해산하세요 피 다 닿았대요 지금? 네 15% 남았어요 아 그래요? 네 해산하고 수고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탱커키님 네 고생했어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